메이플은 안 하는 게 답이다 파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근데 럭이 다른 거에 비해 너무 비싸 느낌이 확 다르지 아 매지컬작은 다 왜 이렇게 해놓고 파는 거야 요새? 아 세졸이네 나도 이런 거 그냥 사고 싶다 이거 사자 이거 사가지고요 이렇게 주문서를 발려야 되죠 하트열 주문서가 다 발리니까 일단은 큐브부터 해보자 세 개 아 애리 레전에 세줄 쓰고 싶긴 한데 유니크에서 대충 나오면은 그만 두거든 백개로 의림도 없을 텐데 아 이제 슬슬 유니크가 올라갔으면 좋겠네 아 수건 그래도 한 백만원 올라가야 되는데 삼백억 집어넣는 건데 아 아니지 아니지 에디셔널이 들어가니까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아 개 안가네 아 근데 메이플이 에디셔널 큐브가 개비싸잖아요 근데 에디셔널이 슬슬이 위에보다 떨어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 거야 가격이 아 이건 아 아닌데 와 역대급이네 아니 15만원 먹고 15만원이 뭐야 20만원 먹은 거 아니야 아 아 아 또 잃어놓은구나 아니 누가 잠가놨나 아이씨 유니크 못가게 아이씨 가디옥완나지 레전 띄우거나 아니면 일단 세줄부터 띄우려나 두줄은 좀 그렇고 그럴라고 올린거 아니니까 그럴거면 에픽 두줄일때 내게뒀지 아 이정도면 레전 갈정도 에디셔널 집어넣은거 같은데 아 진짜 답없다이 답없어 역시 메이플은 안하는게 답이다 돈만 날라가네 아아 레전이라도 가든가 그냥 세줄 나오든가 아니 근데 레전 갈정도가 아니 근데 레전 갈정도가 어우 너무 많이 썼어 300개째 하는데 최발 이제는 제발 좀 애매했지 어 아 좀 애매했지 세줄이긴 세줄인데 스탯 세줄은 좀 아 진짜 안간다 너무하네 아 아 근데 너무 안되긴 했어 아 씨 그냥 레전 갔으면 좋겠다 일단은 아 너무 안되는구나 아 아 진짜 답도 없다임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아 진짜 고난이네 아니 돈 다 쓰고 못가는거 진짜 오반데 아 70만원이면은 실상 레전드 개 깔끔한거 사고도 남을 돈인데 아 아 이거 대거 만들돈이었는데 아 씨 에디션을 왜 다 들고 만들었는데 아 레전 왜 안가 절반 썼는데 거진 90만원 아니에요? 아 저 오긴 왔네 아 진짜 억지로 올라왔네 아 아 돈 개 아깝다 씨 세줄이라도 설마 나온다며 좋겠네 아 개 아깝다 진짜 럭럭이었으면 진짜 깔끔했을텐데 아 인트 세줄 아 진짜 럭 좀 럭 세줄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번 가자 깔끔하게 한번 가자 깔끔하게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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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70만원 쓴거 아 후야 날 테니 80만원 있어 한번만 깔끔하게 애매하게 말고 한번만 아 근데 두줄도 안나오네 두줄도 럭 두줄도 안나와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대충 킵 해야 되는데 두줄은 써야될거 아니에요 아 두줄 세줄 안바라할게요 두줄로 붙어 주세요 안될거 같아 네 오 상쾌하 거 예 예 오 아 일단 두 줄 킵합시다. 아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이벤트하면은 그때 작정하고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에디셔널이 3개 있었으니까 와... 487... 488개? 488 488 나누기 30 16.2 곱하기 54,000원 와... 87만 4800원 아이 너무하네 아 일단은 매지컬작까지 하자 아... 그립다 예전에 하트 팔던거 있었던데 그거 샀어야 되는데 33%의 치료 매지컬작이 9에서 11인데 보통 9가 많이 팔리지 10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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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잘 발려 아 9발렸구요 어우 11발렸어 50 100뜨면 레전던데 69 100뜨면 개레전던데 진짜 잘 붙는거야 보통 9가 붙거든요 88 아 100은 먹는거네 98 아 98이면 잘 붙었다 나중에 에디 맞추면 100만원 올라갔는데 조스탯이 현재 제가 41,000이죠 예용쓰면 42,000이네요 과외 그래도 한 44,000은 찍겠지 아 못찍네 얼마올랐어요? 1300 버리지 설마 나중에 뭐 가위 나오진 않겠지 하트 하트까지 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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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쌍래 아 쌍래 상하이 1,2,3개, 얼짱 4개, 펜턴트 1, 5개만 맞추면 풀세팅인데? 아 어쨌든 뭐... 만들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썼어요. 마무리 4개월 만에 부터 조사 2개월 만에